북베트남 전쟁 1955년부터 20년간 지속되었던 베트남 전쟁이 공산국가인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나며 당시 소련과 한창 냉전 중이었던 미국을 비롯해 민주주의를 채택한 전세계 국가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특히나 광복 이후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북과 체제 경쟁을 해왔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푸에블로한 필압사건에서부터 1.21 사태, 통일혁명당 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연이어 벌어졌던 1968년 못지않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유신정권은 긴급조치를 연이어 선포하면서 국가안보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철권통치를 이어갔고 북의 기밀성 체제도 당시 한반도에 만연했던 긴장감을 북침 위협으로 역선전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1975년 6월 30일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이 공존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엔군 소속 핸더슨 소령은 판문점 근처 벤치에 앉아 잡지를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시비를 잘 걸기로 유명했던 북한 기자 배성동이 다가와 핸더슨 소령에게 다짜고짜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소리치며 도발했고 이를 애써 무시한 핸더슨 소령을 조롱하며 급기야 소령에게 침까지 뱉었습니다. 다분히 고의적이고 불손한 배성동의 언행에 핸더슨 소령도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고 어느덧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마치 계획이라도 했듯이 그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던 북한 병사들은 둘의 싸움을 목격하고 달려와 핸더슨 소령을 집단구타했고 뒤늦게 우리 국군 장병들과 유엔군 대원들이 합세하여 간신히 뜯어말렸지만 북한 병사들에게 군화발로 집단구타당한 핸더슨 소령은 경추 일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채 중태에 빠져 급히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벌어진 난투극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 하나를 잃을 수 있었던 일명 핸더슨 소령 구타 사건은 운 좋게 경비장교들 선에서 봉합되며 더욱 크게 확전되지 않았지만 이로부터 1년이 조금 더 지난 1976년 8월 18일 이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참극이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남과 북 그리고 유엔군이 서로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특별한 경계없이 지냈고 각 군의 병사들이 머물던 초소마저도 서로 뒤섞여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엔군의 제3초소는 북한군 초소 3곳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 북한군이 출입로로 사용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 초 유엔군은 이를 조망할 수 있는 북쪽 고지대에 제5초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제3초소를 비롯해 북한군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흘러 제3초소와 제5초소 사이에 있던 미루나무 한 그루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양초소의 시야를 가려버렸고 이에 더 이상 제5초소에서 제3초소를 관측할 수 없게 되자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이 미루나무를 베기로 결정했습니다. 1976년 8월 6일 한국 노무단 소속 대원들과 이들을 호위하기 위한 유엔군 병사들은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지만 미루나무 절단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강경한 태도에 혹여나 또다시 난투국으로 번질까 염려하며 철수했고 이로부터 열흘이 조금 더 지난 1976년 8월 18일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할 유량으로 문제의 미루나무가 있는 곳으로 다시 한번 출동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한국 노무단 소속 대원 5명은 경비병력 11명의 호위 속에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북한군 10여 명이 트럭을 타고 나타나 한창 가지치기 하고 있는 우리 군과 유엔군 소속 병사들에게 즉시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좋아 요청이지 당시 북한군이 보여줬던 행태는 요청이 아니라 경고 혹은 협박에 가까웠고 당장 멈추라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유엔사 작업반이 이를 무시하고 가지치기를 지속하자 이에 북한군은 오전 11시경 유엔사 작업반의 거의 2배 수준인 30여 명을 집결시킨 후 유엔사 작업반을 향해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한국 노무단 소속 대원들은 일단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한미군 중대장으로 유엔사 작업반을 통솔하고 있었던 보니파스 대위는 문제의 미루나무가 유엔군 관할 안에 있다는 판단하에 가지치기 작업을 지속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이 재개되자 앞서 계속해서 유엔사 작업반을 향해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북한군 중위 박철은 집결되어 있던 북한군 30여 명에게 소리치며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철의 공격 명령이 떨어지자 30여 명의 북한군 병사들은 미리 계획이라도 했듯이 준비해온 삽고깽이 등을 가져와 유엔사 작업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들 중 몇 명은 가지치기 작업 중이던 한국 노무단 소속 대원들의 도끼까지 빼앗아 유엔사 작업반 통솔자인 보니파스 대위와 바렛 중위 등에게 달려들어 집중적으로 린치를 가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날의 참극으로 당시 주한미군 대위 어서보니파스와 중위 마크 바렛은 심각한 상해를 입으며 결국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이들과 동행했던 우리 국군과 주한미군 병사들도 간신히 목숨만 보전한 채 작지 않은 부상을 당했으며 극도로 흥분한 북한군 병사들에 의해 현장까지 타고 온 트럭뿐만 아니라 문제의 미루남으로 인해 관측이 어려웠던 유엔군의 제3초소까지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일명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 직후 유엔군 사령관 리처드 스티럴 대장은 곧바로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북에게 보낼 항의문 작성과 함께 사건 관련 상세 내용을 백악관에 전달했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당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주재로 특별 대책반을 소집하여 북의 만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논의했으며 사건 바로 다음 날인 1976년 8월 19일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북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면서 각종 군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군은 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준전시 체제 대프컨트리에 돌입했고 북한은 타국의 군인을 살해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되려 선제공격을 부인하며 뻔뻔하게 미군에게 사죄를 요구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를 기해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명의로 모든 정규군과 예비군 병력 등 전군에게 완전 무장과 함께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까지 나서 서로 강도 높은 비난과 부인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엔군 사령관 리처드 스티럴 대장은 북에게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 당장 나와 공식적인 사과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북측에서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며 되려 사건 가담 주모자들을 처벌하라는 등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면서 사건 관련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렇게 그 누구도 굽히지 않는 강대강 대치 속에 누군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황이 이상해지는 형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최후 통첩까지 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되자 유엔군 사령관 리처드 스티럴 대장은 보복작전 수립에 착수했고 이로부터 이틀 후인 1976년 8월 21일 미국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보복작전인 폴버니언 작전 실행 명령과 함께 한반도 휴전선 일대 지역에 대해 공격준비태세인 데프콘2를 발령한 후 미국 본토에서 공대지 핵미사일을 탑재 가능한 아드바크 스무대를 대구 비행장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괌에서 B-52 폭격기 세대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F-4 24대를 출격시켜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도록 했으며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호위함 5척과 함께 동해안 인근에 배치시켰고 미 육군 정예병력으로 태스크포스 비에라를 편성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등 당시 한반도에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력을 전진 배치시키며 북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습니다. 1976년 8월 21일 오전 6시경 미 이사단과 우리 국군 제1공수특전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특임대는 문제의 발단이 된 미루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 폴버니언 작전에 돌입했고 헬기를 비롯한 중화기들의 엄호 속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가 오전 7시가 넘어 문제의 미루나무 현장에 도착한 후 절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전 특임대에 선발된 우리 국군 제1공수특전단 대원들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따로 특명을 받고 카투사로 위장한 채 M16 소총, 유탄발사기, 크레모아 등 각종 무기들을 트럭 안에 미리 준비해놓은 삽 곡괭이 등 작업도구 밑에 숨겨들여와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 당시 북한군 병사들에 의해 파괴된 제3초소 근처 북의 초소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북한군들도 문제의 미루나무 제거와 자신들의 초소들이 파괴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작전에 투입된 특임대는 오전 8시 30분경 미루나무 제거를 완료한 후 별 문제 없이 철수했습니다. 엄청난 압박 속에 그저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북한 김일성 주석은 폴버니언 작전이 종료된 직후 긴급 수석대표회의 요청과 함께 유감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이 이를 수락하면서 판문점 도끼만 행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경계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경계받기자 상대 지역에 존재하는 초소들은 모두 철거되었으며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당시 상황에서 북은 1년 반 동안이나 준전시 체제를 유지했고 남은 이러한 북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안보 위협 등을 더욱 부각시키며 유신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